아미타불의 서원. 관무량 수경에서 법장 비구는 부처님께 중생들이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세계를 네가 만들어라라고 답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지를 다시 여쭈니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10만억 가지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중생이 온갖 고통을 겪어야 하는 세계도 있고 부러울 것 없는 조건으로 중생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는 세계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보고 난 법장 비구는 48가지 원을 세웁니다. 신체 장애가 없는 세상, 여성 차별이 없는 세상, 전쟁이 없는 세상 등등 48가지 조건을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세생생, 다겁생례로 끊임없는 수행정진을 합니다. 마침내 그 세계를 이루어내고 그는 곧 부처가 되었는데 그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이고 그 부처님의 이름이 아미타불입니다.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의 서원 지장보살은 지옥의 한 중생이라도 남아있는 한나는 성불하지 않으리라라는 대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분이기에 오늘도 지옥 중생을 구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심으로 지장보살의 원을 믿는다면 지옥에 갈 걱정 따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대한 지장보살도 지옥에 계신데 한낱 내가 잠시 지옥에 있는 것이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관세음보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괴로워한다면 내가 그의 고통을 알아볼 것이며 그의 괴로움을 다 들어주겠다 하는 큰 원을 세웠어요. 내가 괴로워하면 관세음보살님이 나보다 더 빨리 내 괴로움을 알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관세음보살님을 지극하게 믿는다면 자잘한 인생살이를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괴로워서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것은 관세음보살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과에 대한 믿음 믿음이란 이치에 맞고 분명해야 굳건한 믿음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시시대때로 흔들리는 것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는 일도 없이 그저 공짜로 얻으려고 하고 능력도 없으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고 부처님께 빌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의 헛된 이익이나 꾀하는 등 어리석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어떻게 해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법의 도리와도 맞지 않습니다. 지은 인연의 과보는 깊은 산속 깊은 바닷속에 숨는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 욕심으로 부처님을 찾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그러나 불자라면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만 말고 과거에 알게 모르게 지은 인연의 과보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내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도움을 받지 못해서 괴롭다면 도와주려는 마음을 내고 이해받지 못해서 괴로우면 이해하는 마음을 내보십시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아 그랬구나 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을 내면 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산에 가서 산을 좋아하고 바다에 가서 바다를 좋아하면 산이나 바다가 아니라 내가 좋은 것처럼 내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를 좋아하면 내 삶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남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도움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고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승보살의 바람일 수행 우리가 이처럼 이치를 거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지 혹은 무명이라고 합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무지와 무명인데 우리는 공연이 사주팔자를 탓하고 하늘을 탓하고 전생을 탓합니다. 어리석음을 깨우칠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을 탓합니다. 이것은 해탈의 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불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그러고 나서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아무리 부지런히 수행해도 해탈에 이르지 못합니다. 바른 길을 따라 걸어야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 거꾸로 간다면 아무리 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걷는다 해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해탈로 가는 길을 제대로 찾아서 그 길로 부지런히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정진해 나가는 것이 대승보살의 반야바라밀 수행법입니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은 위로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위와 아래로 구분해 말하지만 깨달음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중생을 구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것과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수행의 양쪽 날개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을 외면하고서는 부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대승보살의 수행에는 승속이 없습니다. 머리를 기르느냐 깎았느냐가 아니라 발심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발심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보살이 아닙니다. 아무리 더러운 흙탕물에 빠졌어도 나오려는 마음만 있다면 거기서 기어나오면 됩니다. 길을 가다 넘어졌어도 일어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일어납니다. 이런 관점과 자세가 중요하지 출가수행자인지 제가 수행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만 한 사람의 수행자일 뿐입니다. 중생의 고통을 환히 다 아는 관자재보살 수많은 보살들 가운데서 이 경전의 주인공은 관자재보살입니다. 관자재보살은 범어로 아바로기테스바라보디사트바입니다. 아바로기테라는 말은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을 확연히 지켜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한문으로는 관이라고 옮깁니다. 스바라는 자유자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바로기테스바라는 자유자재하게 그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를 밝게 지켜보는 능력이 있다라고 풀이됩니다. 깨달음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흔히 깨달을 각이나 지혜지자를 쓰기도 하고 반야심경에 족여놓은 계공에서처럼 볼견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에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생각하는 여섯 가지가 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은 보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보는 것과 연관지어 표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특히 관자재보살의 관자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모양과 색깔뿐 아니라 그 본성을 꿰뚫어보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의 구마라스 대사는 아바로기테스바라를 관세음이라 번역하였고 현장법사는 관자재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다만 번역상의 차이입니다. 관자재는 자유자재로 법의 실상을 잇는 그대로 다 안다는 뜻입니다. 재법이 공안 도리를 꿰뚫어 알아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생의 고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아는 자를 뜻한다고 본다면 관세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음은 세상의 소리를 다 듣는다는 뜻으로 고통 속에 허덕이는 중생의 신음소리 괴로움의 신음소리는 곧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다 듣고 고통의 현장을 환하게 다 알며 고통받는 중생을 다 구제하는 분이라는 뜻으로 관세음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관자재보살은 극락세계 아미타부처님의 좌보처로 계십니다. 이분의 머리에는 항상 부처님 상이 있으며 한 손에는 연꽃을 쥐고 있습니다. 연꽃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성품을 상징합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 속에 있으나 중생은 본래 부처입니다. 자신이 부처임을 깨닫는다면 언제라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어느 중생이라도 한 생각 돌이키기만 하면 해탈에 이른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다른 한 손에는 감로수 병을 들고 있습니다. 그 감로수로 괴로워하는 중생의 몸과 마음을 치료합니다. 괴로움 속에 중생을 애민하고 섭수하여 중생이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 다시는 괴로움이 없는 세계에 들도록 인도함을 나타냅니다. 모든 보살은 부처가 되겠다는 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가 되는 길은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관세음보살은 이 세상에서 괴로워하는 중생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그의 고통을 다 들어주고 구제해주겠다는 원을 세웠습니다. 천 개의 눈으로 중생의 괴로움을 지켜보고 천 개의 손으로 중생의 고통을 어루만져 구제하니 그래서 천수천한 관자재보살이라고도 불립니다. 천 개의 눈, 천 개의 손이란 실제 숫자인 천을 넘어서서 한없는 눈을 가져 무엇이든 알아보고 한없는 손을 가져 누구든 구제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천 개의 눈, 천 개의 손으로 말해 boothいる